민아! 요새 건강은 어때? 건강이요? 응. 너무 좋은데? 뭐 당근. 뭐? 만드신 거예요? 저기 찬 언니가 이거 짜준 거니까 이거 먹고 한 번 더 이것도 먹고 지금 배달하고 있어서 옷이 좀 바뀌어서 놀랐어? 네, 놀랐어요. 기다려주셨던 거 같은데? 응. 나 너 항상 기다리고 있지. 빨리. 거기서. 안녕. 안녕. 되게 잘생겼다. 강민이를 만났어. 민아! 민아! 자주 보는 거지 이제? 아니, 알았죠. 민이! 너에게 주는 땡지의 반응자. 요새 어때? 네? 두 번째 없으셔가지고. 네가 아쉬워할 거 알았어? 놀랐어요. 화상 있었네. 그러면 너의 마음을 나 없을 때 얘기해봐. 안 들리게. 버전했다. 했어요. 맛있어? 야, 카메라 끊어. 강민이 힘들게 하지마. 저 이거 어? 평근데서 선물 받았는데 잘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아, 내가 네 스태프는 아닌데? 그래도 카메라 나와서 제가 카메라 비추시는 거니까 아, 그럼 나 스태프로 인정? 인정. 팬클럽 이름이 뭐야? 배러입니다. 배러? 배러에서. 배러에서. 알아, 알아가는 거야. 배러 여러분. 네. 저 이거 맛있게 먹고 강민이 더 응원 많이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아, 고마워. 저도 이거 막 받았으니까 그래, 그래서. 기프엔 태그가 있어요. 그래. 당근이 어디 좋아요? 눈, 눈, 눈. 시력. 아, 시력이 많이 안 돼. 이거 먹고 괜찮으면 나도 되지. 또 짜면 되지. 일주일 뒤에 자라고. 감사해요, 진짜. 우리 항상 한 번씩은 보죠. 네. 고마워.